안녕하세요. 2020년도 신체손해사정사 수석 합격하게 된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계속 진행해왔고 2013년도에 인스티비를 통해서 1종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는 42살이고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18년째 업무를 계속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손해사정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 전공은 대학교 때 건축공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건축이 저하고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곳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면접을 받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께서 그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있고 앞으로도 크게 될 전문직종이니까 함께 해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손해사정 업무를 했습니다. 계속 줄기차게 화재 업무 배상 책임 업무를 하다가 2013년도에 선배들이 손해사정사를 취득하는 것을 계기삼아 저도 마지막 시험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추천해준 인스티비를 통해서 당시 정영익 교수님께 수업을 받고 당일 년도에 마지막 변경 전 손해사정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손해사정사 시험을 더 봐야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과 업무가 바빠서 시험을 계속 보지 못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책임 근제가 면제였으나 계속 시험 공부를 하지 못했고 올해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업무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전문인이 되고 내 업무에 있어서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독립 손해사정을 하게 되더라도 자격증은 본인에게 큰 효과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 1종 손해사정사를 취득할 당시를 생각하면서 올 2020년 1월 중순쯤에 학원 인스티비를 통해서 학원 강의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2019년도 11월부터 강의가 시작됐더군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교재부터 구입을 했고 정확하게는 2월 1일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스티비를 통해서 기본 강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모든 강의를 다 수강하였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종 손해사정사를 취득했고 그 업무를 15년 이상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와 시험은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 강의를 듣지 않으면 혼자 독학하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이 시험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긴 마라톤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런닝메이트가 필요하듯이 저는 인스티비의 모든 강사님들이 저희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런닝메이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실력을 점차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유예기간 동안 책임근제가 면제였으나 계속 바쁘다는 핑계로 보지 못하다가 올해 4과목을 모두 다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제 업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있다 보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의학이론,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전혀 공부해보지 못했고 처음 보는 과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본 강의를 듣고 책을 한 권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받고 교수님들이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해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고 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교재를 제일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도 되지 않고 무슨 내용의 강의인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교재는 강사님께서 만드시는 하나의 지식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늘 계속 보고 3회 정도 정독을 하시면 큰 틀에서 교재의 내용들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시험 보기 마지막 전까지 남아서 봤던 것은 교재 4권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반, 문제풀이반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주시는 기출문제 자료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한 예상문제들 또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문제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또 연습해보시고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계속 보시는 게 마라톤처럼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시는 게 시험의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강의,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모두 박세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과목이다 보니 제가 배상 책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참 재미있게 해주십니다.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붙여서 교재 또한 다른 학원이나 다른 교재에 비해서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여러 번 다독하면서 정독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 문제들 참신한 문제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의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박세원 교수님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주변에서 카페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강사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맞는 내용인데 각자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각각의 주관을 갖고 그 강사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논리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답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세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늘 흔들리지 말고 본인의 말을 믿고 합격한 후에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한 교수님을 믿고 기본 지식을 쌓아 놓으시고 거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고 합격하신 후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저 또한 그렇게 공부할 예정입니다.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물론 저도 신체 손해의 사정 공부를 하면서 의학이론을 당연히 봐야 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책, 신체에 어려운 용어들, 질병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마치고 나서도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의학이론입니다. 그러나 정혜신 교수님의 6월 문제풀이반 모의고사 반을 들으면서 정혜신 교수님께서 관연도 문제를 요약하고 압축하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들으면서 일단 의학이론은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는 과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혜신 교수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내용들이 저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이후에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제 신체를 만져가면서 의학이론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가장 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해드렸던 교수님은 정혜신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말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이용욱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에게 큰 멘토가 되어주신 윤구목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윤구목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한 문제 늘 내주시며 시험 전날까지도 열정적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현강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으나 빨리 마감되는 바람에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 채팅이라든가 저희가 답안을 작성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알려주신 우리 윤구목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산보험은 정말 암기할 것도 많고 봐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윤구목 교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재산보험은 고득점을 취득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강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너무 깔끔하시고 문제도 너무 참신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 업무를 계속 해왔고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도 제일 공부를 못하긴 했지만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참신했고 저에게 아 이런 부분도 있었지 하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티비를 통해서 일종 손해사정사, 신체소해사정사를 취득했습니다. 인스티비 교수님들은 런닝메이트로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시고 강의 또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박세원 교수님, 이용욱 교수님, 윤구목 교수님, 정혜신 교수님, 김강순 교수님은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에 있어서 최고의 강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겠지만 우리 강사님들을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신다면 저는 꼭 합격하실 거라고 믿어 의슴지 않습니다. 일단 책임근제,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책을 여러 번 보시면서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보다 보시면 큰 틀이 보이고 강사님들께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찝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점차점차 깊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책임근제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하시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고의 법칙이라는 걸 믿습니다. 읽고, 묻고, 쓰고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서는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서브노트를 책같이 갖고 다녀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교재를 저의 서브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한 약관 같은 경우는 늘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주말에만 많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면담하시기 전에 아니면 주무시기 전이라도 늘 약관 교재를 잠시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교재를 자꾸자꾸 보시다 보면 큰 틀을 이해하게 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인지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강사님들께서 만드신 교재들은 수년간 본인의 노하우와 시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만드신 겁니다. 교재는 정말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10회 정도를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우리 학원 게시판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묻고 그 내용을 본인께서 예상하시면서 어느 부분은 시험에 나올 것이라 예상되신다면 자꾸자꾸 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3고의 법칙 읽고 묻고 쓰고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기 인스티비의 강사님을 최고의 런닝메이트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고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어느 날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어느 날은 3시간, 4시간 모든 분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저는 2시간인 날도 3시간인 날도 4시간인 날도 늘 교재를 먼저 보았습니다. 교재를 보고 문제풀이반, 모의고부서반 문제를 펼쳐놓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는지 다시 한번 교재를 받고 계속 교재를 보시다 보면 문제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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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교재의 어디 어디 어디에 나오시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계속 교재를 기본 바탕으로 하시고 거기서 응용을 하시는 게 최고의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책을 한 권 한 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문제풀이, 예상문제 등을 참고하시면서 교재에서 어떻게 변형돼서 나오시는 것을 유형을 보시다 보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도 유형을 변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재를 보고 문제를 보고 아, 교재의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혼자 문제도 내보고 답도 내보고 그 답을 답안지에 목차도 잡아보고 정말 교재를 보시다 보면 본인 나름대로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교재는 최고의 바이블이라고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기 한 달 전부터는 다들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긴장을 하고 좀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좀 소홀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라톤 목표 지점, 결승 지점까지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에게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특히 교재, 문제풀이반 문제, 모의고사 반 문제 다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게 남는 시간에서 산책이나 운동 잠깐의 여유를 가지시고 긴장감을 좀 풀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안 되면 산책을 하면서 책의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하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나는 시험장에서 합격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아, 난 합격할 거야. 아,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느낌, 그런 것을 늘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잤습니다. 그리고 불안해 하시는 것보다 내가 합격할 거야 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시험장에서 날 긴장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전날에 오히려 빨리 공부를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아침에 시험장 근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교재 내용이 어디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하고 봤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갔을 때는 달랑 교재 4권이었습니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보시고 딱 전략을 그때 짜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보고 내가 공부했던 어떤 부분이 나왔으니 목차를 어떻게 어떻게 잡고 이 사람들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문제지를 딱 받는 손으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문제 질문을 먼저 봤고요. 그리고 각 문제마다 아,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겠구나 거기에 한 5분 정도를 소유하고 각 문제마다 목차대로 그리고 나서 제가 교재에서 봤던 세부 내용들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답안은 어차피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부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합격하는 데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질문지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교재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다 보니 낮에도 저도 공부를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깐 잠깐 다시 교재를 받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집중력도 떨어지는 시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산책을 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오히려 머릿속으로 내가 봤던 교재의 내용 그것을 한 번 더 저한테 물어보고 제 스스로 답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시면 다시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계속 집중도 안 되는데 오히려 오래 앉는 것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본인이 집중하시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종 손해사정사를 취득하면서 인스티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최고의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스티비를 통해서 신체 손해사정사도 당연히 공부하고 취득할 수 있을 거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세현 교수님 정말 기초부터 모의고사 반까지 교수님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정말 최고였고요. 작년에 이어서 수석합격자를 배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큰 틀을 잡게 해주시고 도와주셨던 우리 이용욱 교수님 최고였습니다. 또한 하루 한 문제, 밴드 문제를 통해서 저의 재산보험 고득점을 맞게 해주시고 시험 전날까지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윤구목 교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학이론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너무 힘든 감옥입니다. 의학이론은 이해해야지만 암기도 쉬운 감옥이라는 걸 알게 해주신 우리 정혜승 교수님 수업 정말 재밌었고 이해하게 되니 암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혜승 교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김강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가 너무 깔끔하시고 참신한 문제로 시험에 최적화된 강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강준 교수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최고십니다. 여러분들도 2021학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준비를 하시고 있겠지만 저희 인스티비 강사님들을 최고의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하시고 마라톤 결승전까지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거라 믿습니다. 좀 늦었지만 저 1종 손해사정사를 취득하게 해주신 우리 정혜익 교수님 지금도 인스티비에서 멋진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인강을 들으면서 교수님께 정말 질문도 많이 하고 제가 좀 많이 귀찮게 해드렸는데 교수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강사님들 꼭 찾아뵙고 제가 커피든 식사든 맛있는 거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윤구목 교수님 언제라도 우리 전화해서 밖에서 꼭 한번 뵙길 원합니다. 저에게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증을 또 한번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스티비의 모든 강사님들 또 우리 임직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스티비 최고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